다음 게임은 2016년 BTS JAPAN OFFICIAL FAN MEETING VOLUM 3 기민이 도덕후에서 도전한 일본어 빠름말 놀이입니다. 빠름말 놀이! 빠름말 놀이! 일본어 시간도 많이 놀는데 당연히 내가 생각할 수 있죠. 한국말 잘 못하는데. 과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어떤 게임이었죠? 뭐야 뭐야 뭐야. 잘한다 태형이. 뭐야이거니? 여기게 빨라. 오 잘하는데? 패스트게 끌 해야 한 번 잘하는데? 맞다 이란거 했었죠. 생각해 blaming 저런거 했었죠? 다들 이해해 왔죠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박스 스테기를 뽑아서 빨리 만약에 100하늘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줌에 마셔가! 코프가 라 하\'ja지만 일별 빠름말 놀이. 따다다다 자다록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건가 아래. 그냥 빠르게 말한거야 야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자 다들 자기꺼 확인해주시구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네요 와 어려운데? 자 슈즈 츄츄 슈즈 츄츄 슈즈 츄츄 남준이 진짜 어려운데? 제꺼 역대급입니다 나는 그야만 쉬운거네 자 지미씨 토큐 를 세번 얘기하면 돼 저는 뭐 미기미미니 미니니키비 그걸 세번 얘기하네 아 세번 하면 됩니다 갈게인데? 자 시가요 나는 신징샹송 카슈 신숭샹송 아 이거 성이는 뭐에요? 저는 슈슈쿠코노 슈격 슈쿠쿠쿠쿠 슈쿠쿠쿠쿠쿠 어려운데? 어 자 다시 인사 이름을 지고 시작하시죠 서서서 정한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. 시작! 미기미미니... 죄송합니다. OK, 한 번 틀렸어요. 한 번 틀렸어요. 한 번 틀렸어요. 뭐 그럴 수 있어요. 뭐 좀 더 연습하실래요? 괜찮아요. 바로 할 수 있어요. 바로 할 수 있어요. 바로 할 수 있어요. 준비! 진입니다. 미기미미니 미니니 키비 미기미미니 미니니 키비 미기미미미미니... 죄송합니다. 자, 저 해보겠습니다. OK, 해보세요. 시작! 시작! 한 번 실패! 한 번 실패! 한 번 실패! 한 번 실패! 한 번 실패. 바로 해보세요. 세곤 하셔야 합니다. 정국です. 한 번 실패. 한 번 실패! 한 번 실패! 네. 슈가 간다 슈가. 신신상송 소. 신신상송 소 신신상송 소 아 뭐 이케어 라고 했죠 쇼인데 상성소 그렇죠 그 주인상 용카수 신신상송 소 빨리 아세요 빨리 회신 이상을 할 수 있는 한소 신인가 슈에 자 아 어 자 저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번만 돼 그렇게 해요 칼코 한놈 모프 칼코 한놈 목해 코 한놈 5 5 뭐죠 5 자 혹은 안가시오 제어 렛고 마주시지 수주 추추 마주시지 수주 추추 마주시지 수주 추추 마주시지 수주 추추 아 저것과 저것보다 빨리 아저씨 멈축 하다 1시 아예 마주시지 마주스 수술을 하여 악세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해 맞지 태도자 세요 부제도 자 마치 시스! 마치 시스! 마치 시스! threat 자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태용이 있나? 태용이... Q2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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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빠르게. 저 이거 하는 사람 제가 원하는 거. 원하는 거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는 사람 태용이가 원하는 거 다해준다. 괜찮다. 너무 어려운데.. 마지막 멤버 지민입니다. 실패 이거 어렵다 준비 시작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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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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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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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의 마지막 도전 비의 마지막 도전 비의 마지막 도쿄 비의 마지막 도쿄 비의 마지막 도쿄 다 알겠습니다 귀여운데? 결국 우리 정국 RMC만 성공하셨네요 근데 이게 3번 반복하는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네요 헷갈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다음 게임을 해볼까요? 둘 셋 렛츠고 다운 taped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